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다. 반면에 수다의 힘이라는 것도 있다. 어떻게 들으면 항상 침묵하는 게 맞고 또 다르게 들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게 맞고 참 갈팡질팡한 느낌이 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일리가 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의 치유효과도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후 노후에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 특히 말을 많이 함으로써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침묵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의 효과를 깨닫고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활용해야 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는 차라리 침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고울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퉜는데 그 같은 이유가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고 또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 맞다고 우기다가 서로 싸웠다고 한다. 계속 싸우다 보니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고원을 찾아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원님이 27이라고 말한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고 28이라고 말한 사람을 곤장 때렸다고 한다. 곤장 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틀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리냐고 하니 원님은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말을 아는 잘못이기에 때렸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SNS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댓글을 달 때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대개 말 실수는 조급한 마음, 혹은 욱하고 화가 났을 때 튀어나가는 말. 즉 감정이 격할 때 나오는 말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할 때, 욱할 때는 일단 잠시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진짜 이 말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될 때, 딱 10초 후에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안 하게 되거나 보다 이성적으로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참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정을 더 잘 누그러뜨리고 침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당황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했어. 어떻게 봉조해야 할지 몰라 난처할 때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할지, 웃어 넘겨야 할지, 아니면 험담하지 말라고 뭐라 해줘야 할지 당황스럽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맞장구 치거나 웃어 넘긴다면 우리도 같이 험담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하면서 분위기를 깨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이다. 네 번째,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 생길 때. 오해를 할 때는 상대방이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면 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진다. 변명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을 때는 차라리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 말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것이 오해를 푸는 지름길이 된다. 다섯 번째,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설령 싫어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침묵해 주는 게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그 비밀에 관해서 입을 다물어주는 것이 정말로 품격 있는 화법이다. 화법에는 말하는 방법뿐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방법도 화법이다. 멋있고 품위 있게 늙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더 멀리고 다니거나 험담을 하기보다는 나라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내가 한 행동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오히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적어지고 대화를 길게 나눌 만한 상황도 많이 없다 보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틈을 타서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된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말을 할 때 계속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정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노후의 인간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늙어서도 품격 있고 멋있는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이 품격 있고 멋있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